이재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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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로 폭이 넓지 않은 관계로 행진 대여를 좁고 길게 130만 톤이라는 역사상 유래가 없는 어마어마한 양의 오염수를 자그마치 30년이라는 세월동안 바다에 버리겠다며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.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뚝이 반대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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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자국 내에 보관하라!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뚝이 옹호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! 윤석열 정부는 핵오염수 해양뚝이 단호히 반대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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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부는 오염수 투기 국제형법 재판소에 재소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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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